안녕하세요. 이 차량은 2007년 3월에 출고된 2007년식 기아 모닝 LX 최고급형 등급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약 8만km 정도 탄 차량이구요. 주행거리 굉장히 적게 탔죠. 판매금액은 170만원.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있는 차량입니다.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. 2007년 3월 5일 출고 2007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약 8만 160km 조수석 단순교환이 하나 있는 차량이구요. 그 외에는 사고 없는 차량이라서 이제 무사고 차량입니다.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이고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유 없고 냉각수 넣을 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구요. 정석조인트 양호하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. 성능기록부 상으로는 전부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고 조수석 앞엔 다 교환된 무사고 차량입니다.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면 측면 사진, 후면 사진, 전면 사진, 후면 사진, 그리고 힐 4개 전부 다 양호해 보이구요. 타이어 상태는 자세히 안보이는데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엔진룸이고 여기 실내사진,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8만 161km, 오토미션, 조수석 사진이고 운전석, 식자석. 진짜 깨끗하죠. 주행거리로 워낙 좁게 탔다보니까 사용감이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깨끗하고 에어컨, 트렁크까지, 사진까지 한번 다 보여드렸구요.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릴게요. 2007년 3월에 출근한 2007년식 기아 모닝 LX 최고급형 등급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약 8만km 정도 탄 차량이구요. 운전 연습용이나 동네 마실용, 뭐 그런 용도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판매금액은 170만원밖에 안하고 너무 저렴하게 나와있죠. 타 상태도 사진 보셨다시피 너무 깨끗하고요.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